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켓 시간입니다 자 그 오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주제 관련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혁명 관련된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그 근래 운영력이 tv 방송이나 혹시 또 혹은 그 스트리밍 방송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 등에서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하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한 1, 2주 이내의 시점들인데 5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거진 한 내년도 한 2월달 정도까지 바이오가 상당히 대세 상승 사이클을 가져간다 그럼 거의 한 9개월 정도 되겠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글로벌이 바이오가 9개월 정도의 대세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그럼 왜 바이오가 그렇게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씩 준비를 드리고요 자 그 우리가 그래도 바이오 대세 상승이라고 보면은 우리 증시에도 한 10년 동안에 벌써 한 4차례 정도 있었었죠 2012년 그리고 15년 17년 20년 이런 식으로 한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바이오장이 또 크게 몇 개월 이상 한 9개월 내지 한 15개월 이런데 보통 9개월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가 대세 상승을 가져가는 그 시점들 나름대로 뭐 주제가 다 있었죠 각각의 이제 바이오 대세 상승장 보면은 2012년도 이후 계속 시점마다 나름대로 큰 타이틀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약 시장의 개화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그전에도 80년대 90년대에도 뭐 신약 관련돼서 신약이 출시는 됐었지만 그렇게 신약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불모지나 다름없게 여겨지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 슬슬 신약 그리고 신약 관련된 배처 회사들 그런 붐들이 일어나면서 나름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이제 상당히 부각받으면서 2012년도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떠오르죠 그때의 주제는 한미약품 한미 한미 사이언스 이런 쪽이 그 이제 마일스톤 대규모로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회사 신약 회사도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모멘텀 물론 그게 2년 3년 지나고 나서는 사실 또 흐지부지가 됐지만 2015년 당시에는 한미 딱 기억나는 그런 시점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었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삼성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이런 증시적인 좀 지엽적 이슈들도 있었지만 역시 처음으로 이제 거의 조단위에 이르는 실적의 폭증 바이오 시밀러가 정말로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상당히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허윈 매출이다 장표상의 그냥 페이퍼 매출이다 막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매출이 맞구나 하는 등등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열풍 그런 게 이제 2015년 바이오 장세를 또 주도하는 주된 테마였고요 2017년 그리고 2020년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뜬금없이 찾아온 이제 코로나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바이오 제약 그리고 뭐 신약 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또 2020년 바이오 장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 2023년 5월 마지막 주부터 내년도 한 2월달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 2023년 바이오 장세는 주된 테마가 무엇일까 운영 운영이 궁금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은 빅테크인 걸로 보여요 빅테크하면 바이오랑 안친한 옆동네인 것 같은데 빅테크 혁명 빅테크가 최근 뭐 거진 90년대 2000년대에도 크게 뭐 성장을 해왔지만 2010년 20년대 넘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좀 수년 이내 좀 한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 이 빅테크가 결국 바이오 바이오에 있어서도 사실 혁명 바이오 라인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산업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가장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가장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인건비 인원 사람에 대한 노동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건 뭐 꼭 연구원 의사 이런뿐만 아니고도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신약을 만들어내는 임상의 단계들 속에서 환자가 물론 그 약을 투여함으로써 좀 더 좋은 신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실험 대상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런 빅테크의 발전 이 부분이 결국 바이오의 가장적인 가장 좀 뭐랄까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좀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해소해 나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올해 바이오 장세에 있어갖고는 가장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갖고 오늘 주제는 빅테크가 만들어낼 바이오 혁명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요 바이오 산업의 절대적인 난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절대적인 난제죠 어떤 신약을 하나 만들어낸다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죠 이렇게 막대하게 긴 시간과 그리고 또 막대한 비용 10년에서 15년 동안 많은 연구 용역 비용, R&D 비용 각종 실험 비용 등등 하면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성공률은 또 굉장히 낮죠 10% 내외 10% 미만의 굉장히 낮은 또 성공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또 국부펀드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본력, 자본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가지고 참이 투자 있어서 에로점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 반면에 성공률이 굉장히 또 높다면야 또 자금을 거기에다가 이제 상당히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성과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신약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또 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환자들에게 굉장히 또 요긴하고 또 그런 품목이라면 또 워낙 큰 매출과 또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긴 있지만 성공률 자체가 또 낮은 부분 이런 것들이 바이오 산업 자체의 가장 뭐 근원적인 항상 난제들인데 이걸 상당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이 빅테크 혁명 빅테크 혁명이 결국 또 이제 바이오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겠는데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역시 신약 개발의 과정들 도표 지금 보면요 대략 10 내지 15년 정도 이게 초기 단계에 보면은 후보물질 어떤 걸 이제 타겟으로 삼겠다 어떤 후보물질을 타겟으로 삼아갖고 신약을 만들겠다 할 때에도 일단 최초 표본조사부터도 거의 한 5천기에서 만 개 정도의 이제 후보물질들 그걸 이제 이게 이런 원하는 어떤 품목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효능이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데이터 검증을 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임상 들어가겠다 하는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한 250개에서 이제 10개 이내 이 정도로 이제 좀 압축이 돼 있는데 일단 후보물질 발굴 하인데도 보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5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전임상 단계까지의 그 단계에서도 거의 한 7년 그래서 전임상까지 거치고 나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최소한 유해성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그럼 이제 약효가 얼마나 좋은가 임상을 들어가 보자 하는 단계에 거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럼 이제 임상 단계에서도 짧게는 그래도 한 3년에서 또 한 5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이제 1상 2상 상상 단계에서 또 잡아먹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상에서 3차까지 이제 다 통과를 했다 그럼 이제 또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 FDA 승인을 받은 걸 또 이제 시판하는 그런 단계까지 하면은 이렇게 길게는 거의 한 15년 정도까지 걸리는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신약 개별의 과정들인데 각 단계마다도 상당한 애로점들이 있죠 일단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단계 여기서도 정보 탐색 그리고 탐색 비용 그리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수작업으로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수천 개의 작업들이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일단 시간도 많이 들고 그거 자체가 다 또 인건비죠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빅테크의 발전, 빅테크의 발전에 따른 또 이게 바이오 쪽으로의 접목 이 부분에서 시간을 확 단축시키고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단축되는지 그냥 느낌이 좀 오시긴 오시죠 사람들이 일일이 예를 들어 그냥 연구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쭈쭈쭈쭈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전에는 한 1개월 정도 한 명이 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 이제 AI, 빅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그 기본적인 설계 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그게 도출되는 과정들은 기존에는 통계 분석하는 데에만 오히려 한 보름 이상 걸리던 것들도 그거는 불과 눈 깜짝할 사이 그렇게 나오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절감될 수 있다 그럼 시간이 절감된다는 것은 결국 비용, R&D 비용 자체에 대한 절감도 만들어지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연구에 대한 성과, 결과가 빨리 빨리 도출되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 바이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훨씬 또 긍정적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도 역시 이 데이터에 대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또 분석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AI가 단축시켜주는 그런 장점들 되게 있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에 있어서도 여기도 이제 그 다음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씩 들어가겠지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실험을 설계해가지고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떤 환자에게 이제 약을 투여한다 했을 때에도 이게 환자를 고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최장암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 이제 임상이 들어간다 했을 때에도 그 환자가 딱 고질명만 있어야지 그게 복합적으로 또 위장에도 또 다른 장기에도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제 실험에 대한 표본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를 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난제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이제 정확한 어떤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그 많은 또 이제 환자들을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또 투여하고 검토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하는 그 단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들은 있는 그런 면들이 기존에 지금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판하는 이런 단계에 그런데 주로 이제 빅데이터가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들은 앞쪽일수록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죠. 후보물질 발굴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이제 시간과 이제 비용의 감소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전임상 단계가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임상 단계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씩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내용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보약물 탐색하는 단계부터 하나씩 보면은 후보물질을 이제 탐색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 독성과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면들이 되겠는데요. 이 후보물질에 이제 독성이 있나 아니면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효능은 어떤 면이 상당히 좋은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생물학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이게 이제 추출되고 성공될까 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 그리고 이제 뭐 효능 부분들 효능에 있어서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임상 전임상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효능부터 생각하게 돼 있는데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임상에 있어서도 이제 거의 한 2상 3상 후반부지 초기 단계 전임상과 뭐 일상 뭐 등등 그런 단계에서는 오히려 독성 부작용 최소한 이걸 실험을 계속 전개하고 이걸 이제 임상을 전개하고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상당한 어떤 이게 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테스트가 일단 가장 초기의 단계가 되겠는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임상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게 또 AI가 상당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을 하나씩 본다면요. 임상에 있어서 또 나이와 체중 증상 뭐 등등이 하고 환자별 차이점 아까 뭐 딱 그 부분 그 장기 애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면들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보통 이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경우에도 보통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는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들이 된다 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되고요. 다음 이제 보면 또 이제 주먹구구식의 환자 모니터링 이거는 뭐 일부러 환자를 주먹구구식으로 모니터링한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 환자를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들 지금까지의 이 방식들에 있어서는 이게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흔히 어떤 환자의 증상들에 있어서도 보면 같은 증상이나 같은 고통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위가 아프다 했을 때도 위가 뭐 어떻게 쓰리고 아프다 하는 그 같은 표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같은 또 증상에 대해서도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 빅테크를 활용한 이제 또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는 지금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걸 다 데이터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특정 특정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상한 이 사람은 뭐 괴양성 대장염 환자더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뭐 어떤 질병으로 이제 판단이 되더라 했을 때 이걸 이제 빅데이터에서 다 모아주는 거죠. 다 모아서 보통 이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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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이 과거 같으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도 또 이 데이터가 보기에도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참 난해하고 참 뭐 참 표준화 되지 않게 어떻게 돼있어 돼있기 때문에 이걸 뭐 분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이런 증상에 대해 이런 단어를 표현해 갖고 하는 것들은 주로 과거에 봤더니 이거는 이런 뭐 질병 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였다 하고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걸 추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 같으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 각각의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언어 그리고 또 각각의 또 임상연구원이 생각하는 그 사람만의 또 이제 언어에 대한 습관과 방식 그리고 또 환자들만의 환자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제 다른 또 이제 표현 방식과 언어 어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혼선 그래서 서로 이게 사실 어떤 정보나 어떤 또 그걸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다 이게 AI와 또 이제 빅테크의 기술로 이게 다 이 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표본이 되고 또 이게 확률적 통계적으로도 이게 또 캐치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또 이 바이오 뭐 있어가지고는 특히 뭐 상장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9.2년 정도 된다 하는데 이건 또 임상과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보통 바이오 기업이 하나가 이제 나와서 뭐 그 기업들 중에서도 뭐 상장하는 기업들은 또 극소수에 해당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상장하는 기간들은 한 9.2년 정도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안에서도 뭐 의약품 관련해서 진단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9.1년 내지는 한 10년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또 농업 관련된 바이오 기업 또 식품 관련된 바이오 기업 이런 쪽들은 조금 더 길죠. 10 내지 13년 정도. 반면에 바이오 안에서도 에너지나 환경 그리고 이런 쪽 관련된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도 한 4 내지 7년 정도 좀 짧다 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상장을 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자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어떤 자금 조달에 상당히 또 난점이 있는데 그걸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신약을 만들다가 중단하고 그런 경우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죠. 어제 뭐 기사를 보면은 미국의 뭐 아테넥스 이런 쪽도 거의 한 20여 년 동안에 지금 계속 신약 개발 해오다가 결국 어제 뭐 파산 신청했다 뭐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또 임상 보류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연구를 수행하는 이제 신약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있어서도 빅테크의 지금 급작스러운 이제 거의 한 2010년대 20년대 넘으면서의 그 성장 그리고 한계점을 이제 슬슬 향해가는 이 상황들은 바이오에 있어서 굉장히 고질적인 난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이 부분들이 결국 올해 있어서는 올해 이제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된 또 하나의 또 그 모멘텀 요인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 개발 그리고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와 빅테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촉진에 대한 부분 이런 면에서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면요. 주로 지금 뭐 AI 빅테크 하면은 사실 뭐 한계점의 상황이 한 2035년도에 올 수도 있다. 막 그런 또 예측도 있고요. 한계점이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체감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그러니까 기술의 뭐 진화 발전 단계가 있다면은 거의 뭐 한 99% 100이면은 99%에 근접하는 그런 단계면은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개발해 나갈 그 더 이상 뭐 진화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것들을 보통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한 2035년 정도면 한계점이 온다. 어떤 또 학자들은 또 2030년대 초반 정도에 올 수도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한 2040년대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등등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AI 빅테크. 이게 사실 어떤 기술도 결국 그 기술이 가장 좀 진화되는 방향들은 많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인터넷이다 했을 때도 인터넷이 과거에 90년대 이제 중반 후반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이게 알려지고 이제 태동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그 인터넷이 결국 발전되는 속도들은 지금 보면은 서로 다 달랐죠.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도 각 시점마다 또 각 분야마다 달란 부분들인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쪽 특정한 영역들 중심으로 더 훨씬 빠르게 거기에 이제 자본이 몰리고 또 기업들이 몰리고 하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고 또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는 발전 속도가 그만큼 또 느려지는 거고 돈이 안 몰리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AI와 빅테크 부분도 앞으로의 시점들 202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사실 이 빅테크가 어느 쪽으로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리 나오고 또 어느 쪽으로 이게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하는 부분 여기 있어서는 역시 효용성의 부분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AI와 빅테크가 이런 쪽에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AI와 빅테크의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고 이런 쪽이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쪽은 뭐 발전이 더 돼도 그렇게 뭐 체감할 어떤 뭐 효익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현재는 주로 그렇죠. 현재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AI 빅테크 기술들 있어가지고는 주로 뭐 보면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관련된 쪽들도 이런 빅테크의 또 이제 진화에 상당히 또 이제 많은 고 요인들이 됐었고 또 GPS나 네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빅테크에 진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활용도가 꽤 높게 계속 개발이 됐었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AI 그리고 뭐 최근 보면은 뭐 채 GPT 등등 이런 식으로 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AI와 빅테크가 세상에서 효용성을 가장 높게 발휘하는 부분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어떤 진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죠.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 아직 개척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100의 개척 영역이 있다면은 10 내지 15도 아직 개척이 안 된 그런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야이고 또 사람들이 어떤 효익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뭐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누구나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이죠. 과거 같으면요. 우리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뭐 병원 가고 우리나라는 또 더군다나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돈 5천 원 3천 원 그 내구선 처방을 받고 약을 투여받고 해서 쉽게 고치는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나 어디 또 뭐 가까운 우리 뭐 나라 뭐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등등 봐도 우리는 이걸 뭐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실 뭐 그런 질병 그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쉽게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처방 전 뭐 한 몇천 원 내구선 받아가지고 쉽게 고치는 건데 또 어떤 나라의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말 천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사실 그 약을 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면들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굉장히 비싼 약들 지금 뭐 효능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작년인가 굉장히 뭐 화두가 됐었던 뭐 치매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한 병에 뭐 600만 원씩 맞는다. 근데 그게 만약 효능이 상당히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도 이왕이면은 3년 후 5년 후 7년 후 짧은 기간 안에 대중화가 돼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져서 뭐 누구나 그런 이제 초기 증상이 있다면은 이걸 뭐 주사제를 맞든지 하는 그런 면이 되면 좋은 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신약 개발 부분들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점이라고 보이는 그런 시점에 오는 거는 뭐 바이오는 뭐 글쎄 500년 안에 올까 싶기도 한데 그런 지금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 AIR 빅테크가 가장 돈이 되는 산업 이걸 접목시켰을 때 가장 돈이 되는 산업 그리고 글로벌 세계 이제 인류들한테도 가장 또 뭐랄까 효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 관련된 이제 접목 그런 가운데 이 임상이나 또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과거에는 뭐 19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올 때 그 시점에도 이전에는 난치병이고 이전에는 불치병이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신약이 개발되면서 불치병이 아닌 흔한 병으로 이제 또 치부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90년 2000년 넘어올 때도 역시 그런 발전 단계가 있었지만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 2030년대 넘어가는 이 단계는 신약과 또 이제 불치병 과거에는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분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흔하디 흔하게 그냥 뭐 병원 가서 그냥 뭐 처방받아가지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게 이제 2020년대 중반과 또 후반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또 개화기, 태동기, 그리고 혁명기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들인데 그러나 그게 또 이제 주식이 올리는 건 항상 시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뭐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보면은 산업은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보해 나가 있는데 주식이 오르는 시점들은 20년 내내 꾸준히 올리는 게 아니죠. 20년 안에서도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주기적으로 어떤 시점에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조정받는 시점들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시점 몇 개월 동안은 주가가 그 몇 년 동안 또 응축했던 그 에너지들을 한 방에 쏟아보면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주가에는 또 반향되는 이게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매가 있어야 돼서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보는 오늘의 순환매 내일의 순환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각 시점마다 짧게는 2, 3개월 짧게는 또 6 내지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가 주도하는 어떤 시점들 또 새로운 특정 섹터가 이제 또 주도하는 시점이 오면은 기존에 주도하던 섹터들은 또 이제 상당히 조정기에 접어드는 그런 사이클들과 함께 또 결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내용들 보면은 현재 AI와 픽테크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신약 개발에 접목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또 포인트다. 아까도 뭐 얼핏 설명은 드렸었지만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되겠는데요.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의 과정 어떤 뭐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에 학습을 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또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건 그야말로 신약을 만드는 단계 신약에 대한 이제 초기 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또 임상의 과정들 그 단계가 사실은 제가 또 그렇죠? 제가 이쪽 업계의 지금 뭐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 임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연과학 내지는 생물학 이런 쪽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임상의 과정들은 통계학 통계 그렇죠? 통계학 거의 뭐 통계학이 통계의 과정들이 7, 80%는 차지한다.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기초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거기서 이게 어떤 신약을 만드는 힘 바이오의 각 국가들의 힘인 것 같아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 추출, 분석, 데이터 분석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통계라는 건 결국 뭔가요? 그렇죠. 림러닝이 하는 작업들이 통계에 대한 과정들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신약 개발 부분들이 있어서는 빅테크의 접목도가 가장 높은 시장의 규모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품목별로 또 원하는 수요가 워낙 막대한 게 또 이제 발효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게 된다는 그런 지금 내용들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어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의사들마다, 또 이제 연구원마다, 또 환자들마다 서로가 똑같은 증상을 놓고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똑같은 어떤 설명을 놓고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부분들을 자연어처리 과정, 이것도 역시 딥러닝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또 하는 내용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걸쳐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또 대폭적으로 단축되는 면들인데 이건 최근에도 작년도 올해 놓고 보면 글로벌 빅파마들 상당히 AI와 빅테크에 대한 이제 어떤 활용도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들은 되겠는데요. 근래에는 일본의 이제 다케다 약품 공업 같은 경우가 미국의 님버스 테라퓨틱스와 협업을 넘어서 아예 어떤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 자체를 그냥 이 AI, 님버스 테라퓨틱스는 AI를 기반으로 이제 신약의 후보 물질을 계속 추출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질들을 발굴하는 데가 이제 님버스 테라퓨틱스가 되겠고요. 다케다 약품은 그렇죠. 일본의 모토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그렇게 지금 되겠는데 근래 보면 이제 다케다가 님버스 테라퓨틱스의 이제 그 후보 물질을 5조 원, 40억 달러, 40억 달러에 이제 님버스가 AI로 6개월 만에 찾아낸 그 후보 물질을 그 다케다 약이 4조 원에 매각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다케다가 기존 방식, 기존의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아서 신약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물질을 이제 찾아내는 데 있어 갖고는 시간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5년 정도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5조 원에 샀는데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그래도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그런 면들을 AI와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발굴하는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만에 찾아내기 때문에 4조 원이 또 커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단축하는 결과를 주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후보 물질은 건선 치료제, 건선 치료 관련된 그런 물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어처리 기술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이런 뭐 만화도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그 뭐죠? 차트, 의사 선생님 차트를 보면은 우리 이렇게 딱 얼핏 봐도 요즘은 이제 뭐 손으로 안 쓰지 마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쓰지만 과거 옛날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막 써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에 대한 아마 사파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빅테크의 이제 자연어처리 기술 이런 걸 통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입력하지만 컴퓨터로 입력할 때에도 어떻게 그 사람 사람만의 이제 또 문체가 있고 필체가 있고 주로 쓰는 어휘 또 같은 이제 예를 들어 그 뭐 어떤 질환에 대한 그 단어다 하더라도 같은 질환에 대한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막 같은 또 뜻을 의미하는 것들을 어떤 건 약어로 어떤 건 유사 또 다른 단어로 해 왔고 막 일곱 개 여덟 개가 있는 걸 이런 자연어처리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환자가 얘기하는 환자만의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제 어휘 그리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임상에 대한 연구자 연구자대로 그걸 다 표준화 시켜서 통계화 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임상과 신약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훨씬 정확도를 높여주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ESG 최근 또 유행하고 있는 뭐 ESG 관련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 바이오의 신약 또 일반적인 약들도 그렇고요. 보통 보면은 과잉 생산 과잉 제거 과잉 유통 보통 보면은 약을 찍어내면은 찍어낸 약의 한 70% 이상은 다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수요를 미리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찍어내서 배포를 이제 해놓고 그런 가운데서 거의 한 70% 정도는 버려지는 약이 되는 그런 면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빅 파마들이 지금 약 생산에 있어서는 이런 과잉 생산 과잉 제거 과잉 유통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걸 해결하면은 그렇죠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ESG 환경 친화적인 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과인데 이 원재료의 수급에서 환자 투약까지 AI를 통해서 전 과정을 또 모니터링하고 설계하는 가운데서 효율적인 제거 관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빅테크와 빅테크 회사와 빅파마 회사 간의 지금 합종연행 그리고 서로 이제 연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작년도 올해 지금 되겠는데요. 근래에 보면은 이제 구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 폴드2, 알파 폴드2를 통해가지고 뭐 뉴스에 보면은 50년 묵은 과제를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근래 뭐 코로나 뭐 단백질 구조 예측 이런 것들도 해냈다. 그리고 최근 작년 올해도 미국에 주로 또 신약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상당히 협업을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암이나 당뇨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치료 등등에 있어서도 이런 알파 폴드2, 그러니까 구글이 개발한 이제 바이오 관련 신약 임상 관련 뭐 또 A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기여도가 높게 지금 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 되고요. 그래서 뭐 알파 폴드2로 이런 구조들을 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뭐 현미경 사진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떤 입체가 있으면 어떤 이런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 안의 구조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외형, 외형은 그래도 사진에 다 나타나지만 그 단면에 따라서의 사진들은 그래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어려운데 이런 알파 폴드2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게 분석을 해서 이걸 또 이제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측면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도 ESM 폴드라고 ESM 폴드는 아까 그 구글의 알파 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데이터 자체는 방대하지만 정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알파 폴드가 더 높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그런 기술들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확대하고 있는 현재 좀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단계별 AI 활용 사례들 보면은 주로 아까 그 알파 폴드나 또 ESM 폴드, 메타의 ESM 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타깃 발굴 결국은 이제 후보물질 발굴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시간과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지금 활용이 많이 도움을 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약물의 후보물질 찾기 단계에 있어서는 로제타 폴드 디퓨전, 크로마 등등 해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단백질 기반 후보물질 생성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신테카바이오나 슈레딩거 이런 쪽 여기가 화합물들을 AI로 학습해서 억제 물질을 선별하는 그런 쪽에 또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임상의 일상 이상 상상 단계에 있어서도 이걸 또 단축하는 효과들을 가져온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이제 뭐 그림들을 보면 이 AI가 이제 단백질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 사진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입체성이 있게 이걸 다 분석해낼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 보통 기존 방식, 실험식에서 이제 단층, 단면별로 어떤 그 물질들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걸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형태의 이런 성격, 이런 특성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훨씬 효율성 있게 또 이제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면 이 각 단계별로 되겠죠. 이제 최초의 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또 임상, 전임상 단계, 또 임상의 단계에 넘어오는 데 있어서 각 후보물질 단계, 도출 단계부터의 AI 플랫폼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많은 기업들이 각 단계에 맞는 AI를 계속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규모, AI와 빅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임상에 있어서의 시간을 단축하고 제약사들의 또 비용과 시간을 또 단축해주는 이런 솔루션 작업들이 2012년, 14년에는 굉장히 그래프에서도 좀 낮게 미진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면에 16, 18년 반면에 20년, 21년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더 가속화됩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비용들 있어서도 거의 250억 달러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 투자 비용들도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도 연평균성장률이 거의 한 45% 이상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단계 2022년도가 6.09억 달러 수준에서 2024, 25, 26, 27 넘으면서 계속 연평균 한 40% 이상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규모다 하는 내용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와 빅테크 관련돼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각 국가별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제약사들 놓고 보면은 독일의 바이엘 그리고 프랑스의 사노피 스위스의 로슈, 일본의 닥게다 미국에는 이제 화이자, 아스트레제네카, GSK 이런 쪽들이 가장 또 AI 빅테크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걸 접목을 많이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간 단축, 생산성 중대, 짧아진 기간 리스트,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이제 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성공률은 굉장히 또 높아지고 하는 이런 단계는 결국 또 돈이,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바이오 그리고 신약 관련된 또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돈이 몰리는 단계인데 올해 당장 지금 궁금한 거는 올해죠. 올해 이제 당장 한 다다음주, 5월 마지막 주부터 펼쳐질 바이오 장세 거의 한 내년 2월 정도까지 펼쳐지는 한 9개월 정도 장세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 빅테크 관련 또 AI 관련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또 시장 트렌드로 형성될까 이렇게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역시 미국의 빅파마들과 이제 협업관계가 큰 바이오 회사들 우리나라에도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고 또 중형, 중소형 바이오사들 보면은 주로 중국 쪽의 협업이라기보다는 중국 쪽 관련돼서 임상을 해도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업의 단계들도 아시아권 중심의 회사들이 또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또 이제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미국의 빅파마들 대형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사 이런 쪽들이랑 어떤 자본 투자 혹은 또 협업 뭐 긴밀한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올 바이오장은 역시 미국의 빅파마들이랑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훨씬 유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AI와 빅테크를 통해가지고 그 미국의 빅파마들 이미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투자도 많이 했고 이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는 그런 지금 단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내 회사들도 상대적인 경쟁력 시간도 단축하고 임상에 대한 성공률을 봐주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빅파마들이랑 연계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들이 훨씬 부각될 수 있는 게 또 올해의 장세이다 하는 그런 또 분석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야 지금 AI 빅테크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성공률을 많이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시간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하려면은 결국 미국의 빅파마들 중심 그리고 미국의 뭐 미국의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라면 미국의 바이오 클라스터는 역시 보스턴 바이오 클라스터 이런데 그런 쪽 그런 쪽과 이제 어떤 신약 개발 과정 그리고 후보물질 발굴 이런 단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절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해가 또 올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제 AI 빅테크가 만들어낼 이제 바이오 혁명 방송은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주 유익한 내용을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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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